2019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이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회째 열린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은 시은소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함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생명축제랑 연결지고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생명의 사역이 이어지는 귀한 음악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은소교회 김철승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찰리스트 김규식, 호르니스트 이석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훈을 비롯해 수원시립교양학단 현악 8중주의 연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